놀이터 가자! 놀이터 가자! 왜 이렇게 더워? 날씨가 되게 덥다! 워터파크 가고 싶어! 너무 더워! 뭐야 이게? 저거 타고 워터파크를 가자! 저거 타고 워터파크를 가재! 가보자 우리! 어떻게 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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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면 물놀이 갈 수 있어! 아하! 아! 이거는 레고야 레고 못 타! 아니야 갈 수 있어! 어 그럼 만들어 보자! 저 이거 끼우고 이곳에 터들면 연결해 볼까? 오! 근데 여기 커피숍이다? 오! 오! 뚜껑이 울리네! 자! 출발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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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ọi tir 우와 воент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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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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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기다! 정쿠쿠아가 또 와주세요 어? 뭐 먹었지? 근데! 요거는 또 와주세요 저! 오! 아! 뭐 먹었지? 오! 정국! 정국!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누가 수영장이라고? 저기 수영장이다! 저기 수영장이다! 저기에 가서! 저기 수영장이다! 여기 수영장이다! 저기 수영장이다! 뭐? 여기! 안녕! 안녕! 브레이브 먹는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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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시트 여객열차 되게 좋다 꼬나야 나도 거기에다 선크림 줬죠 알겠어 이제 금방 줄게 레고시트 여객열차 출발 왔다 우와 우와 내려가 젠장 빨려져 어머 바로 탈수 움직였어 우리 진짜 오빠가 집에 어떡해 가 걱정 마 내가 얼른 건조 이거 저 또 이 장면을 던졌어 코난 우리 이제 집에 가야돼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여기 열차 너무 재밌어 아 좋아 우와 우리 오늘 여객여자 타고 수원 잠깐 나오는데 어떨까요?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놀이용사 가자 이거 타고 그래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뿌잇뿌잉 버스 그릇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좀 봐주세요 네